야, 알리야, 알리! 무대가 끝나고 나서 루시가 저 집에 간다고 그러네.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집에 갈래요. 저 집에 갈래요. 저희 여기 처음 왔는데 첫 무대가 알리 선배님이 이렇게 잘해 버리시니까 진짜 안 돼, 이거. 잘해, 잘해. 두려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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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려워. 상엽 씨. 뭐라도 먹어요. 강이 갑자기 떨어졌어요, 알리 씨 무대 보고 나서.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거를 실제로 보는 게 거의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. 처음 봤구나. 그리고 편한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랑 같이 무대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랑 또 다르잖아요, 이게. 다르죠. 아까 저는 예찬 씨만 보고 있었거든요. 정말요? 와를 한 마흔여덟 번으로. 계속. 맞아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진짜 깜짝 놀랐어요.